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 친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친지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기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계기가 되는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0년 전 프랑스 변호사 페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취미는 수학이었습니다. 그는 디오판토스의 산술이라는 책을 읽으며 깨알같은 글로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시기에 대하여 책 여백에 자신의 추론을 적습니다. N이 3 이상의 정수일 때 다음 식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Z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경이로운 방법으로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을 발견했으나 책의 여백이 너무 좁아 적을 수 없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수학적인 내용은 넘어가지만 어쨌든 이 페르마가 여백이 모자라 적지 않았다는 그 경이로운 방법, 그 방법을 알아내겠다고 수많은 학자들이 덤벼들었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수많은 수학 천재들의 도전이 안타깝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영국의 수학자 앤드류 와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1994년에 와서야 비로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완벽하게 증명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르마가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페르마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조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충분히 다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충분히 다룰 만큼 다뤘다는 이 믿음의 사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믿음 시리즈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 복습해보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믿음이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김서택 목사님은 대제사장 예수 설교집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하는 많은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신 이 세상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중요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조들의 여러 이야기 이후에 33절부터 40절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삶의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례를 이 시간 잘 살펴봄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좋습니다. 33절부터 35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잘 나옵니다. 믿음으로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참 많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갈렙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기리앗 아르바, 안악자손의 본거지였습니다. 높은 곳의 위치에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성입니다. 더구나 갈렙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선의 기업이 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워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국 그 땅을 정복합니다. 아르바의 성이라는 뜻의 기리앗 아르바는 이제 헤브론으로 불리고 유다지파의 중심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성패가 칼과 창과 마병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 전반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기두온에게 하셨던 말씀이십니다. 기두온과 함께 싸우려고 3만 2천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해서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마병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그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300명으로 수만의 대군과 싸운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움이 어디 기두온 뿐이었겠습니까?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두려움은 이제 10년이 지나고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위축될 때 그리고 출산율 저하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을 때 주일학교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제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를 미워하고 의의를 행합니다. 여기서 의의는 의롭게 되는 것 공의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요호와를 믿으니 요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또 약속도 받았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노아와의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땅을 주겠다고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또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청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을 예쁘게 보시고 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자도 믿음의 사람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 기도 때문에 구실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사자와 싸워서 이깁니다. 다윗은 목자의 시절 때 그 지팡이와 물멧돌로 사자와 늑대와 싸워서 이깁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우상 숭배를 거부한 대가로 뜨거운 풀묵불 사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몰렉신을 섬기는 가증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과 압재로부터 피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연약함 가운데 강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가 찾아가 죽는다고 주변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벽을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의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우서에서 자신의 능력이 강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온다고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다윗은 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으로 강하여 골리아스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쟁터에서 아주 용맹합니다. 요나단은 병기든 소년 단 두 명이 블레셋 부대로 건너갑니다. 보세스와 세네라는 바위를 건너갑니다. 기어서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무찌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높은 곳에 있는 그 블레셋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엘리사 엘리야를 통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순애녀자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 아들을 죽음에서 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좋은 은혜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내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삭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좋을까?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좋을까요? 믿음의 대가가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이라면 믿음의 삶이 정말 괜찮고 좋은 것일까요? 부활을 소망하며 고문을 받는데 구차히 면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성경에서는 악형이라고 말하는데 이 악형이 고문을 뜻합니다. 고통을 주고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그 사람의 정신과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고문, 그런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지 않고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며 견디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는 믿음의 삶 더 심각한 고난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고난을 넘어서 생명을 잃습니다.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에 죽는 일을 당합니다. 죄를 지어서 돌에 맞는, 아간과 같이 죄를 지어서 돌에 맞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다니요. 전생에 의하면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가가 끔찍한 죽음입니다. 칼에 의해 죽는 일들은 다반사입니다. 죽음을 겨우 면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돕니다. 삶의 터전에서 추방당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며 생활의 필수품도 모자라 궁핍에 시달립니다. 450명의 바할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돌아온 것은 바할 선지자들의 전쟁과 승리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끝난 줄 알았지만 돌아온 것은 아흡왕과 이세벨 왕후에게 쫓겨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면 뭐합니까? 결국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는 삶이 믿음의 대가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강단에 서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참 대단하다, 참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정말 잘 대해주셔야 하는데 가혹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라는 마음을 많이 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여로보암이 손을 뻗어서 저놈 잡아라 하니까 손이 굳어서 그 손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여로보암이 애원하고 애원해서 선지자가 기도해주자 손을 겨우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깐 있다가 떡도 먹고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라는 여로보암의 제안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도 먹지 말라고 했다.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다. 왔던 길로 돌아가라고 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렇게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데 베데레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잘 사역하다가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저 속았을 뿐인데 얼마나 억울할까 그 선지자는 돌이킬 기회조차 받지 못합니다. 에스겔, 하나님께서 말로만 선포하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자꾸 이상한 걸 시키십니다.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심을 쓰시면서 사람 똥을 소똥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뭐가 좋습니까?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게. 예레미야 보십시오. 말씀을 대원하는데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애굽에 끌려가는 비참한 삶이 펼쳐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좋을까요? 여러분 좋을까요? 우리 삶에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과연 우리는 기쁨으로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이 모든 힘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진짜 최고로 좋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잔이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잔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만큼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눈앞의 고통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도 웃었습니다. 순교자라는 이름을 사랑하고 배교자라는 이름을 경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바라는 것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신약학자 도날드 거스리는 히브리서구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자는 믿음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과거에 많은 믿음의 남녀들의 업적을 상기시킨다. 그는 경건한 사람들의 진열한 축소판적인 미술관을 만든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약속들을 완전히 상속받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살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산복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훨씬 좋습니다. 구약의 선조들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증거만 받았지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모세를 생각할 때 엘리아를 생각할 때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차원이 다른 어떤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어떤 신적 존재로까지 여기기도 합니다. 압도되는 바람에 오히려 저렇게 살 수 없다고 좌절해버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 수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을 생각할 때 그런 손에 닿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야구 이야기를 잠깐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미국과 일본이 결승전에서 만납니다. 이제 일본의 가장 유명한 선수가 오타니 쇼에이라는 선수인데 그 오타니 쇼에이 선수가 선수들을 모아놓고 경기전에 연설을 합니다. 이제 동경하는 것은 그만합시다. 일루엔 골드슈미트가 중견수엔 트라우시 위하엔 무키베츠가 있습니다. 야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그 선수들이 여기 옵니다. 하지만 동경만으로는 그들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은 그들을 향한 존경을 접어두고 승리만을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 시리즈가 마칩니다. 믿음의 삶은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어떤 것을 감수하고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동안의 믿음 시리즈 설교에 압도되거나 차원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구나 라고 동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여러분 또한 믿음의 위대한 손자로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시대, 여러분이 걷는 믿음의 발자국을 다음 세대가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믿음의 선조들을 동경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다음 세대의 본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동경하는 데에서, 압도당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을 너무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받게 하시고 따라 살게 하시되 그것이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통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발자국이 다음 세대가 걸어가길 똑같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가 걸었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능의 팔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 안에서 즐겁게 추석 명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족 친절에게 풍기는 그런 은혜로운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